이 시간에는 텍스처 맵핑에 대해서 웹GL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아주 초보적인 단계부터 복잡한 단계까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드는 T11 기터브에서 이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텍스처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텍스에다가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입혀야 돼요. 지금 현재 상태의 코드는 어떤 코드냐면 T10에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T10에서 만든 결과물에다가 제가 텍스처를 입혀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는 작업이 오래 걸려서 먼저 해놨는데 버텍스 데이터의 마지막 데이터가 R, G, B, A로 오페시티 넣고 그런데 제가 여기다 두 개씩 더 넣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텍스처의 UV 코디네이터예요. 텍스처의 UV 코디네이터가 보면 이 좌표를 백페이스에서 보면 이 XY 좌표에 따라서 0,0, 1,0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거의 네모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이미지를 이렇게 배치했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왼쪽 구석의 버텍스인데 0,0이고 우 상단의 버텍스인데 1,1이고 이런 식으로 배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 그거를 전부 모든 페이스에다가 다 이렇게 어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페이스에 다 거의 다 똑같은 왜냐하면 이 버텍스들이 같은 오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코지네이트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버텍스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니셜라이즈 버퍼에서 이니셜라이즈 텍스처를 같이 하려고 해요. 사실 이니셜라이즈도 버퍼하고 이니셜라이즈 텍스처는 거의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져와 있던 코드를 페이스트해서 보여드릴게요. 텍스처는 텍스처는 gl-create 텍스처였어요.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bind 텍스처였어요. 그래서 뭘로 바인딩했냐면 우리 지금 버퍼 오브젝트를 어레이버퍼에다 어사인했듯이 네, 저는 텍스처 2D 지금 웹GL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바인딩할 수 있는 타겟은 텍스처 2D하고 텍스처 큐브라고 했어요. 텍스처 2D에다 텍스처를 바인딩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콘스탄트로 만들었는데 RG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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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BA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레드 불투명한 거, 그린 불투명한 거, 블루 불투명한 거 그 다음에 이거 옐로우 같아요. 옐로우 불투명한 거. 그러니까 픽셀이 총 4개죠. 4개 픽셀로 만들었어요. 텍스처 이미지를 보내는 명령은 어떻게 되냐면 타겟은 텍스처 2D나 텍스처 큐브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레벨은 레벨 오브 디테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놈이 인터널 포맷하고 윗스 하이트인데 인터널 포맷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 픽셀의 데이터가 어떤 포맷으로 되어 있냐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건 여기 알파, RGBA, RGBA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선택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윗스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보호더가 있고 그 다음에 포맷이 있어요. 포맷은 여기 인터넷 포맷하고 포맷이 있는데 이 포맷은 뭐냐면 GPU 내에서 어떻게 보관할 건가 하는 건데 웹지에 1에서는 이 인터넷 포맷과 포맷이 똑같아야 합니다.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놈 타입이 있고요. 오브젝트 피셀이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다시 우리 모질라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저기 명령어 레퍼런스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GL 텍스트 이미지가 이렇게 많아요. 아하 텍스트 이미지를 보내는 방법이 이미지 데이터 픽셀을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봤더니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이미지 데이터, 이미지 엘리먼트, HTML 캔바스 엘리먼트, HTML 비디오 엘리먼트, 이미지 비트맵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해요. 보니까 height width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오브젝트는 이미 이 이미지가 폭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라메타들이 필요 없는 거죠. 웹지에 2에서는 이렇다는 거고요. 우리는 웹지에 1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타겟은 2D. 그 다음에 큐브맵인 경우에는 큐브맵 포지티브, 네가티브, X, Y가 있으니까 총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벨은 레벨 오브 디테일에 디포트는 0이에요. 그렇죠? 0을 넣어야 되겠죠. 베이스로 넣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레벨 오브 디테일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레벨 제로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내가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다고 했죠. 또는 어떤 명령이냐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명령이 있다고 했어요. 레벨 오브 디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명령이 뭐였냐면 네, 잠깐만요. 네, 네, 그죠. 제네레이트 민맵. 제네레이트 민맵 하면 자동으로 레벨 오브 디테일이 만들어져요. 네, 그러고 나서 포맷과 타입을 정해주는데 포맷이 RGBA인데 언사인드 바이트면 타입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포맷이 여기 있고 타입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포맷이 RGBA고 언사인드 바이트로 타입이 결정됐으면 RGBA가 총 4바이트 내 채널에 하나씩 1바이트씩 4바이트로 언사인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만약에 나는 RGBA인데 저쪽에 타입에다가 언사인드 숫 5, 5, 5, 1 하면 데이터가 이제 16비트 데이터들이 쭉 저장 어레이에 저장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네, 어레이 버퍼에 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어레이 버퍼 뷰를 만든 거는 거의 초반부에 설명을 했죠? 어레이를 선언하고 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버퍼를 만들어서 얘가 데이터 타입이 없도록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뭔가로 만들어서 그걸 억세스할 수 있겠죠? 네, 그걸 뷰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네, 보도는 테두리의 폭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무조건 0이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타입 다 했고요. 픽셀은 데이터인 거죠? 네, 그럼 우리 코드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 브랜드 2 RGBA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면 4 바이트씩, 4 바이트씩, 4 바이트씩, 4 바이트씩 네 픽셀이죠? 보도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텍스트 데이터를 뷰로 그러니까 뷰로 뷰로 당연히 이게 뷰잖아요. olduğu 인터랙이 되었으니까 뷰가 만들어져서 이 뷰를 데이터를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파라메타를 민필터, 매그닛필터 랩S, 랩T를 전부 뭘로 했냐면 GLlinear, GLlinear 그러니까 인터벌레이트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GL 미러드 리피트 그 다음에 둘 다 GL 미러드 리피트로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들을 파라메타를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걸로 설정이 되겠죠. 지금 이제 버퍼를 업데이트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버퍼를 하나의 면에서 봤을 때 버텍스가 12개씩 더해졌죠. 아니, 버텍스 데이터가 12개씩 더해졌으니까 42가 아니고 네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 그냥 컬러를 썼네요. 그런데 이제 프레그먼트 쉐이더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프레그먼트 쉐이더를 수정해야 되고 먼저 앞서서 버텍스 쉐이더를 수정해야 돼요. 버텍스 쉐이더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 추가할게요. 그냥 MyColor 대신 MyUV라고 쓸게요. MyUV고 그냥 베링으로 하나를 UV값을 넘겨줍니다. 이렇게 똑같이 칼라처럼 칼라 넘겨주듯이 베링으로 네 UV를 하나 넘겨줄게요. 그런 다음에 그냥 칼라 넘겨주듯이 UV를 MyUV를 그냥 넘겨줄게요. 그러면 그러면 어트리뷰티로 넘어온 UV값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값들이죠. 이 값들이 결국엔 네 프레그먼트 쉐이더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프레그먼트 쉐이더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그럼 베링으로 일단 UV를 받아야죠. 베링 그냥 하이피로 할게요. 뭐 UV코지네이트는 0에서 1사이 값이기 때문에 네 벡터2죠. 벡터2고 네 이거는 UV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보텍스 쉐이더에도 필요하죠. 벡터 네 포관이가 2죠.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컬러를 쓰는데 우리 컬러 대신에 음 텍스처를 쓰도록 해볼게요. 텍스처를 쓰는 방법은 일단 유니폼으로 샘플러2D 샘플러2D 라고 하는 걸 넣어서 우리가 텍스처를 쓸 걸 샘플러2D 그 유니폼 데이터로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색깔은 컬러 라고 되어 있는데 어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로 바꿔 볼게요. 컬러 대신에 이렇게 텍스처2D 그 다음에 좌표는 UV 좌표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쉐이더에 쉐이더 코딩이 어 다 거의 다 된 겁니다. 네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어트리뷰트가 하나 증가됐죠. 그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는 뭐였냐면 네 어 지의 프로그램 오브젝트에서 어트리뷰트가 하나 증가됐는데 네 그 증가된 어트리뷰트를 두 번째 어트리뷰트 2번 어트리뷰트라고 하고요 유 브이죠. 마이 유 브이였어요. 마이 유 브이가 0 1 2 세번째 어트리뷰트로 어선인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버텍스 데이터가 28 28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7개일 때는 28바이트였겠지만 2개가 증가됐기 때문에 8바이트가 증가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36이 돼야 되죠. 36이 돼야 되고 네 여기도 36이 돼야 되고 어트리뷰트가 하나 증가됐죠. 네 유 브이 어트리뷰트가 생겨났으니까 여기다 넣고 유 브이 어트리뷰트를 넣을게요. 두 번째 어트리뷰트는 예 어트리뷰트 어레이네이블하고 두 번째 어트리뷰트는 네 4개가 아니라 2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옵셋을 생각해보면 0 12 그 그 다음에 7개가 지났으니까 28이 되겠죠. 28 그렇죠. 28 네 이렇게 해갖고 한번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요. 네 릴로드 해볼게요. 어 에라가 있네요. 에라가 있는데 어 버텍스 쉐이더에서 에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버텍스 쉐이더 다시 가볼게요. 버텍스 쉐이더에 무슨 에라가 있을까요? 가보니까 어 예예예 여기가 UV는 벡터2인데 받은 어 애트리뷰트가 UV 벡터4로 받았죠. 이건 벡터2 2로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릴로드 해보면 뭔가를 그렸는데 어 뭔가 그렸습니다. 뭔가를 그렸는데 되게 이상하게 그렸어요. 조금 줄여서 볼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데프스테스를 켜서 한번 볼게요. 봤더니 어 이게 뭐지? 네 제대로 그린 데도 있고 제대로 안 그린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뭔가 버텍스 UV 코디네이트를 잘못 만든 데도 잘못 만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만든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상태를 보고 다시 한번 또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UV 코디네이터가 잘못된 점이 되어있으니까 이걸 좀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면의 색깔을 줬으니까 면 색깔과 텍스처 색깔을 8대2로 섞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보면 우리가 어떤 면이 잘못된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어 데프스테스를 켜고요. 네 여기도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시켜 볼게요. 그랬더니 네 노란면이 많이 잘못됐고요. 노란면 그 다음에 마젠타면이 잘못되어 있네요. 노란면 마젠타면의 UV 코디네이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문제인가 생각해보면 네 여기는 파랑면도 문제가 있는데요. 보면 RGB 그러니까 지금 네 0.5 0.5 0.5 여기니까 XY 재포에 따라서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5가 0이고요. 0.5 0.5 0.5 0.5 1.1 이고요. 네 그 다음에 0.1 맞게 저장된 것 같고요. 문제가 된 건 노란면 이었죠. 노란대가 지금 X좌표가 아니라 Y좌표로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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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때 0.0 이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때 0.0 맞고요. 플러스 플러스 일때 플러스 0.5 플러스 0.5 일때 1 0 0 1 이 됐는데 근데 이거 보시면 똑같은 이좌표 하고 이좌표 하고 같은 위치인데 UV 코디니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좌표 는 네 1 1 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0 1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다시 볼게요. 일로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도글 애니메이션을 하고 보면 네. 텍스처가 작동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텍스처가 작동하니까 다시 쉐이더에서 쉐이더에서 네. 그 지금 어 그냥 컬러를 30%만 하고 이번에는 텍스처 컬러를 70%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효과들이 거의 나왔어요. 도글 애니메이션을 하고 네. 데프스테스를 켜보면 네. 이렇게 되었죠.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텍스처를 뭘 만들었냐면 레드 그린 블루 옐로우 네 픽셀로 되어있는 2x2 텍스처를 만들었는데 이 2x2 텍스처가 박스의 맵핑이 잘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 아까 하다가 마른 게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가 텍스처를 스위칭을 해야 된다고 했죠. 텍스처를 스위칭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니셜라이즈 버퍼에서 이니셜라이즈 버퍼에서 텍스처를 어떻게 했냐면 크리에이트 텍스처를 했는데 네. 텍스처를 크리에이트 했는데 이거를 로컬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컨트롤 C 해서 이걸 글로벌 베리어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그럼 텍스처는 글로벌 베리어로 됐죠. 이거 바를 없애야 되죠. 그 다음 텍스처가 크리에이트 텍스처였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텍스처라고 하는 거를 텍스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텍스원 왜냐하면 제가 텍스처를 여러 개 쓰려고 하거든요. 텍스원 그래서 지금 텍스 데이터 텍스처 텍스처 텍스원 텍스처가 쓰인 데는 여기가 다죠. 텍스원을 가져다가 실제로는 이제 바인드 텍스처 이걸 해줘야 돼요. 제가 지금 모질라에 들어있는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텍스처를 렌더링 할 때 세팅하는가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하라고 찾았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 세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보니까 우리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뭘 했냐면 액티브 텍스처 유닛 텍스처 유닛 텍스처 유닛 텍스처 유닛 유닛 최소한 여덟 개는 지원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0번 유닛 로 만들고 바인드 텍스처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텍스처가 아니라 텍스원이죠. 우린 요걸 쓸 거예요. 컨트롤 X 해서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니폼으로 어 플래그먼 쉐이더에다가 보내줘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샘플러 로케이션 개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샘플러 로케이션 에다가 네. 네. 이제 유닛 텍스처 유닛 0번 유닛 을 쓸 거야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텍스처 유닛 0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잘 그려지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일로드 하면 네. 그림이 지금 변화가 없어요. 이때 파라미터 하나 체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게요. 지금 지금 여기에 보시면 각각의 색깔들이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듯이 어떤 색깔 에서 서서히 그라데이션 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당연히 그 텍스처의 사이즈가 당연히 2픽셀 2픽셀밖에 안되니까 매그니파이가 됐겠죠. 그렇죠? 매그니파이 그 패라미터가 뭘로 되어 있냐면 아까 이니셜라이스트 버퍼했을 때 뭐로 되어 있냐면 GL 리니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매그니마파이 필터를 리니어가 아니라 리어리스트 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어떤 영상이 되나 보여드릴게요. 릴로드 네. 됩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해서 보시면 랩스 랩스 테스트 켜놓고요. 이렇게 됩니다. 두 픽셀 두 픽셀 이라고 하는 게 딱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리어리스트라고 하면 무조건 제일 가까운 픽셀을 선택하기 때문에 저 이 넓은 영역 전체가 다 한 픽셀 텍스처 한 색깔이 어사인 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패러메타를 하나 볼게요. 여기 봤더니 랩 S T S 방향 T 방향 미러링 어떻게 되었냐면 미러드 리피트 라고 되어 있어요. 미러드 리피트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게 리피트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오케이 이게 이렇게 미러드 리피트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미러링 리피트가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백페이스 프론트 페이스를 바꿔 볼게요. 프론트 페이스를 이 UV 코디니트 2를 3으로 3으로 바꿔 볼게요. 2를 전부 3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3 3 3 3 S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시 뎁 뎁 뎁 켜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미러드 가 됐으니까 저게 어떻게 됐냐면 네 저 픽셀들이 반복되어서 그려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파란면만 지금 제가 바꿨으니까 이렇게 잘 보시면 아하 저게 코디네이트가 0,0에서 0,0에서 3,0에서 이상해요. 뭔가 이상합니까? 네 지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러가 아닌 그냥 그냥 리피트를 해볼게요. ST를 전부 바꿔볼게요. 네 하나만 바꿔볼까요? 네 리피트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릴로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 S 방향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했을 땐 X 방향만 바뀌었어요. 컬페이스나 데프트 데스트 열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어 블루페이스를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고 지나가버렸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S 방향으로 그냥 리피트를 했고 Y 방향으로는 Y 방향으로는 미러드 리프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X 방향으로는 계속 리피트 빨강 초록 빨강 초록 빨강 초록 빨강 초록 이렇게 반복이 됐는데 빨강 파랑 파랑 빨강 빨강 이건 이제 미러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둘 다 미러드를 빼볼게요. 그냥 리피트로 바꿔 볼게요. 그럼 컨트롤 S 컨트롤 S 그 다음에 릴로드 해볼게요. 릴로드 네.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리피트하고 미러드 리피트는 이미지가 이렇게 한번씩 거울 이미지가 반복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제가 소스코드를 고쳤는데요. 소스코드를 고치기 앞서서 제가 먼저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생긴 제 얼굴 이미지입니다. 가로가 128 픽셀 세로가 128 픽셀 이에요. 여러분 텍스쳐 쓸 땐 가급적이면 사이즈가 2의 n승임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쓸 거예요. hile128.png 파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new 이미지를 해가지고 이미지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지 소스는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add 요게 디폴트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를 로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로딩이 되기 전에 뭔가 작업을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로드가 완료된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bind 텍스쳐 했고요. 그 다음에 그니까 create 텍스쳐 했을 때 텍스원을 create 했으니까 bind 텍스쳐 해줬고요. 2D 텍스쳐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대신 텍스 이미지 2D 여기서 우리가 2x2 데이터 보내준 것하고 똑같은 걸로 이건 이제 코멘트하고 해버릴게요. 똑같이 이 데이터 보냈는데 대신 그때 이런 파라메타 대신에 이미지 오브젝트를 보내줬으니까 이미지가 이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Easy Power of 2 이건 이제 함수인데요. Easy Power of 2 는 뭐냐면 이게 2에 N승이 있냐 라고 물어보는 빌트인 함수예요. 그리고 나서 민맵을 민맵은 뭐라고 했죠? 레벨 오브 디테일 이미지를 작은 4분의 1 사이즈 4분의 1 사이즈 4분의 1 사이즈로 만드는 그런 거라고 했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어 릴로드 했어요. 그랬더니 어? 텍스처가 안 나왔어요. 텍스처가 왜 안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에라가 났습니다. 어떤 에라가 났냐면 어 코드 언 코드 엑셀 에라가 났는데 텍스 이미지 2D 에라가 났는데 웹지에 렌더링 코텍스트에서 이미지 엘리먼트가 크로스 오리진 데이터 그러니까 이 보안상의 이유로 로컬 데이터를 쓰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막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 그림을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네 어떤 브라우저에서도 보안 인시큐어 그러니까 보안상의 이유로 실행을 안 시켜줍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이게 보안상의 문제지 라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면 저희가 웹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 콘텐츠가 로컬 디스크에 있는 이미지를 맘대로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안되겠죠. 보안상 그래서 이거는 보안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이때 로컬 웹브라우저가 웹서버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뭘 쓰냐면 몽구스라고 하는 걸 썹습니다. 몽구스 몽구스 프리 6.5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건 뭐냐면 요 디렉토리를 홈 디렉토리로 하는 웹서버를 만들어줘요. 이걸 실행하면 실행하면 웹브라우저가 실행되는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이 웹브라우저가 19168.207.2 제 로컬 서버에 제 로컬 서버에 콜론 8080 포트로 웹서버를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미지가 들어온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하고요. 어 데프트 테스트를 켜보겠습니다. 보시면 제 얼굴 이미지가 텍션 맵핑이 돼가지고 아까 리피트를 아시겠죠. 미러드 리피트 하면 저 얼굴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교수님 그러면 저는 지금 맥앤토시 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몽구스가 맥힌토시 용이 있나요. 그냥 로컬 시스템을 웹서버로 만들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크롬 브라우저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크롬 웹 서버 인가요. 크롬 웹서버 앱 이라는 게 있어요. 크롬 웹서버 크롬 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설치하면 크롬 에서 어떤 디렉토리를 전 설치 돼 있는데 어떤 디렉토리를 웹서버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27.001.8000번 폴더에 가면 어떤 폴더를 HTTP 서버로 만들어줘요.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텍스처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처를 두 개 만들어서 쓰는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텍스처를 두 개 만들어서 두 개 텍스처를 사용하는 대신 텍스처의 코디네이트 UV 코디네이트 그냥 한 가지만 쓰겠습니다. 텍스트 텍스처1 텍스처2 텍스처2 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똑같겠죠. 그럼 여기서 아까 있었던 텍스처 이미지 2x2 이미지로 만든 건 텍스1 에다가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미지 제 얼굴로 되는 128 사이즈 이미지는 잠깐만 크리에이트버퍼 크리에이트 텍스처를 한번 더 해야 되겠죠. 좀 시해서 텍스처 텍스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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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 함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집파워 그래서 그냥 우리가 128인 줄 아니까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이미지에는 텍스2 가 들어갔겠고 텍스1 에는 2x2 아까 RGB 옐로우 픽셀이 들어갔겠죠. 그런 다음에 쉐이더에는 어떻게 되냐면 샘플러 샘플러 코드를 바꿔서 똑같이 여기도 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text1, 네 이것도 text2로 바꿀게요. text1, text2 입니다. 그리고 text1, text2를 만들었으니까 이 uv coordinate를 어떻게 했을 거냐. 네 이거를 또 하나 축 박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네 여기다가 0.3 그 다음에 얘는 0.4 그래야 100%가 되겠죠. 그래서 sampler2d가 아니고 네 이렇게 해서 text1, text2로 바꿉니다. 그럼 이제 text1, text2가 섞이고 30% 40% 섞이고 color가 30% 섞인 프레몬트 쉐이더가 만들어졌죠. uv는 그냥 uv 좌표는 두 개 다른 uv 좌표를 써서 text2 말핑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같은 uv 좌표를 써서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이제 데이터를 바꿀 게 많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럼 프로그램 오브젝트에서 mycolor myuv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더신에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을 쭉 스크롤해서 내려다보면 이제 렌더신에 가서 보면 네 여기서 매트릭스 만들었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텍스처 유니트를 0번을 쓰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텍스처 액티브 텍스처가 0번이고 1번 그 다음에 유니폼에다가 이렇게 보냈죠. 근데 지금 유니폼 로케이션 잘못됐어요. 그죠? 이름이 잘못됐죠. 유니폼 로케이션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네 샘플러 2D 였는데 이게 텍스1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죠? 출부에서 이렇게 텍스 로케이션이겠죠? 텍스1 로케이션이라고 하고 텍스2 로케이션이라고 해볼게요. 출부시 텍스2 로케이션 네 이것도 텍스2.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불려지는데 액티브 텍스처 0에다가 바인드 텍스처에서 텍스1을 쓰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텍스 텍스처 0하고 1이 있는데 텍스2는 네 액티브 텍스처를 1로 유니트 1로 쓰고 우리 오케이 이번은 이건 1번 로케이션이야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번 텍스처 0번 텍스처에 텍스처가 2개가 2개가 바인딩 바인딩이 됐겠죠? 그런 다음에 밑에 보면 네 그 다음에 뭐 바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이 웹 릴로드 하는 거는 네 지금 로컬 웹 서버에서 가져온 겁니다. 릴로드 해 보겠습니다. 에러가 났네요. 네 그랬던 뭔가 봤더니 샘플러 로케이션이 있어 난티파인트 오케이 뭐 어떻게 했을까요? 샘플러 로케이션이 어디 있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샘플러 로케이션이 아니라 얘는 텍스1 로케이션이고요 아이고 텍스1 로케이션이고요 네 요거는 텍스1 로케이션이고요 텍스2 로케이션입니다. 그렇고 나서 릴로드 해 보겠습니다. 릴로드 네 그랬더니 잘 그렇습니다. 잘 보시면 네 지금 2x2 픽셀에 어 어 픽셀 그것과 그 다음에 네 그쵸 네 어 제 얼굴 이미지가 두기가 합성이 돼서 어떤 비율로 섞여져서 텍스처 맵핑이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어 여러분들 텍스처에 대한 오브젝트 그러니까 로드 이미지 하는 오브젝트 명령어들을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이미지는 해 봤어요 이미지 오브젝트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걸 텍스처로 로딩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보시면요 HTML 이미지 엘리먼트 그러니까 우리 HTML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getElementById 해 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고요 캔바스도 HTML 캔바스 엘리먼트로 get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멀티 샘플링 제가 설명할 때 캔바스 두 개 그렸죠 그래서 캔바스 하나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이 예를 들면 그 그림이 애니메이션이 된다든가 계속 뱅뱅뱅뱅 움직인다든가 하는 게 가능하겠죠 캔바스니까요 캔바스에도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캔바스의 데이터를 텍스처로 가져가지고 가져와서 큐브에다 텍스처 맵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시간 튜토리얼에서는 그것까지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맵핑을 꺾고 켜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웹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웹인터페이스로 만들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어? 교수님 쉐이더 코드를 쉐이더 코드를 우리가 그 수시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쉐이더 코드를 수시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텍스처 잠깐 코드를 볼까요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쉐이더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수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다가 유니폼 밸류 값으로 인티저를 하나 보내요 예를 들면 드로잉 모드 이런걸 보냅니다 그래서 if 드로잉 모드가 0이면 뭐 이렇게 텍스를 섞고 1이면 컬러에 섞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 유니폼 값을 설정해서 드로잉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조건문으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아 교수님 쉐이더 안에다 조건문 쓰는 건 퍼포먼스에 나쁘다고 하지 않으시나요 네 나빠요 하지만 그 정도 조건문은 참을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쉐이더 코드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프로그램이 간단하잖아요 조건문 하나 있다고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구요 네 꼭 여러분들 그 html 그 컨트롤 인풋 컨트롤을 가지고 한번 텍스처를 조정해 보고 텍스처 비율도 조정해 보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글자막 by 한효주